1학년 3위 받은 친구 춤추고 랩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 나를 보마 인사 건네줘 반갑게 먼저 말을 걸어줘 어른들이 자꾸 묻어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좀 묻어봐 정말 힘드시 뭐냐 답이 너무 많아 먹고 싶은 게 많아서 꿈도 너무 많아 나는 2학년 3위 받은 친구 춤추고 랩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 나를 보마